안녕하십니까 구호영 강사 저창희입니다. 오늘은 고전시가 9강에 있는 작자미상의 수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자미상의 수심가는 보기에 되게 심란하죠. 한자도 많고 어려워 보는데 사실은 한자가 많은 이유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시의 종류부터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것과 다르게 시가 연마다 짧게 짧게 끊어져 있죠. 그리고 이행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줄 말고 두 번째 줄 잘 보시면 뭐뭐하니 나 어이할까요 라는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통 뒤쪽에서 이런 반복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다 후렴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줄은 노래고 한 줄은 후렴구의 형식을 가지는데 우리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문학작품을 민용어라고 합니다. 다시 이런 작품을 우리는 민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요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끝나고 정리해줄까 하다가 제가 일단 시작에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갈 건데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다 보면 아 이게 왜 이렇게 썼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한번 볼게요. 민요라는 것은 아무래도 작품이 집단 창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단 창작. 아시다시피 민요라는 건 혼자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어떤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다 같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부르던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 전파가 되거나 다른 세대로 전파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면서 노래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기는 이 작품은 처음에 창작할 때부터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게다가 연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 시,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연결, 유기성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 창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유기성.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글의 유기성이라든가 글이 유기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내용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이 각 연마다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시는 주제가 하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시는 그러하지 않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다른 작품이라든가 다른 어떤 내용들을 인용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작품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유행했던 노래라든가 그 시기에 잘 알려졌던 작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참가해서 들어가면서 내용들이 그렇게 섞여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민요는 전창과 후창으로 나누는데 전후창 구조라고 해요. 전후창 구조라고 해서 전창과 후창으로 나뉘는데 지금 여기는 이 시도 보면 앞에 있는 요주라고 앞에 있는 요주라고 연결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전창이라고 하고 얘를 후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창을 매기는 소리, 후창을 받는 소리라고도 하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이 이렇게 후창으로 되어 있고 특히 여기는 이 후창에 해당하는 것이 후렴구, 후렴구 기능을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후렴구는 지난번에 제가 고려가요. 앞에 있는 가실이라든가 아니면 정석가라든가 정석가라든가 청산벽을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을 텐데 우리 두 가지만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후렴구는 당연히 운유감을 줍니다. 반복이니까.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후렴구는 형식상 통일감이나 형식상의 통일감이나 아니면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는 데서 안정감을 준다는 데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서 여러분이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 본문 지문 보다가 이거랑 관련된 구절이 나오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지문 보겠습니다. 작자미상의 수심가입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지금 대량 난감하죠. 그렇죠? 근래안부 문녀하여 월도사창 첫 판단인데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내용은 어려운 거 맞아요. 내용은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자, 내용은 어려운데 자, 문제는 여기서 이런 구절을 왜 넣냐 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왜 넣냐. 자, 그러면 우리 잠깐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좀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버벅대긴 하는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10강도 넘어갔고 쭉 뒤로 넘어가 보면 뒤로 넘어가 보면 자, 여기 11강 있어요. 보이죠? 자, 11강에 이옥봉의 자술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자, 이 자술이라는 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온 김에 우리 이옥봉의 이 자술이라는 시 같이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감상하고 다시 글러가면 제가 왜 이 시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옥봉의 자술 이거는 옆에 이렇게 한자 무더기가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아시죠? 이거 뭐라고 그랬죠? 예, 이런 걸 한시라고 했습니다. 한시 한자로 쓰여진 시니까 이런 걸 한시라고 했어. 앞에서 자, 한시가 되는데 자, 이 시 한번 읽어볼게 근래안부는 어떠신지요? 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부를 물어본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런거지, 그치? 예, 궁금해서 그런거에요. 자, 그 다음 사창에 달이 떠오면 하도 그리워. 자, 여기에 일단 첫번째 사창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 사창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여자가 사는 방의 창문이야 여자가 사는 방의 창문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의 화자가 이 시의 화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란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이해됐죠? 여성이란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달이 떠오면 하도 그리워 자, 가뜩이나 그리운데 달이 뜨면 더 그리워진대 자, 달이 뜨면 더 그리워진대 그러면 달이 뜨면 더 그리워진다는 말은 여기는 이 달은 화자의 그리움을 더욱더 심화시켜주지 자, 여기는 이 달이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줍니다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줘요 그러면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예, 개념으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 자, 나중에 선생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상 중에서 문학 개념으로 정리해주는 영상을 한번 하긴 할 건데 여기는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객관적이란 말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인 거고 상관물이란 것은 내 마음과 관련 있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 마음과 반대가 됐든 내 마음과 같든 아니면 특정한 기능을 하든 예를 들어서 과거의 상의 매개책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다시 객관적 상관물이란 것은 화자의 마음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달도 화자의 그림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지 그래서 달이 또 오면 하도 그리워 꿈속의 넉 만약에 자취가 있다면 가정에서 꿈속의 넉이 만약에 자취가 있다면 하고 가정을 한 거야 문 앞 돌길 모래로 변하였으리 얘들아 문 앞에 있는 돌길은 모래로 변할 수 없어요 야 돌길을 아무리 밟아봐라 모래로 변하나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내가 님이 너무 그리워서 매일 밤 꿈속에서 항상 그대를 찾아가는데 하도 많이 찾아가니까 그게 뭐가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모래가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여기서 모래로 변하였으리 이 말은 결국에 여기서 뭐 하느냐 하면 과장법을 썼어요 그러면 이 과장법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결국 내가 님을 꿈속에서 하나만 만나려고 매일 밤 밤 만에 꿈마다 만나면 님을 찾아간다는 얘기인 거야 번질나게 그래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해주고 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시야 이옥봉의 자술이란 시가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이옥봉의 자술이란 시를 했냐 이거 다시 앞으로 넘겨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가볼게 자 앞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앞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짜잔 자 봐봐 근래안부 문여하여 월더사창 접한다인데 약사몽원으로 행류적이면 문정청로 반성사라구나 이거 어디 온 거야 그래 금방 우리 봤던 거야 옆에 해석법 나오지 근래안부가 어떤지 묻습니다 근래안부가 어떤지 묻습니다 그 다음 월더사창 접한다인데 달이 사창에 뜨면 첩의 한이 많은데 그래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야 그래서 잘 들어봐 지금 여기는 이 시는 여기는 1연과 2연 여기 이 두 구절은 여기는 두 구절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이옥봉이라는 사람이 쓴 이옥봉이라는 사람이 쓴 자 우리 11강에 있어서 제목이 자술이라는 시 여기는 이 자술이라는 시를 인용해주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이옥봉의 자술이라는 시를 인용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작품을 다른 작품을 여기다가 차용했어 차용 차용 빌려왔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라고? 이게? 그래 이게 민요의 특성이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시가 얼마나 유행을 했으면 민중들이 이 노래를 기억했다가 노래에 넣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 그래서 여기는 이옥봉의 자술은 당시에 유명했던 작품이고 여기에 지금 민요로 여기 민요로 차용돼서 들어왔다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감상을 하면 글래 안부가 어떤지 묻습니다 자 다시 자 여기다 하면 글래의 글자가 너무 못생겼네 글자가 오늘 잘 안 써지네요 글래 안부를 자 물을 문자 쓰고 있으니까 묻습니다 이렇게 돼 묻습니다 월도사창첩판단인데 자 월도사창첩판단은 옆에 나오죠 첩은 달빛 흐르는 창가에 기대어 한이 많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이 많다 할 때 여기 있는 이 첩은 자 한자 잘 보시면 이렇게 여자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첩은 여성이고 이게 바로 여기는 이 시의 화자입니다 여성이에요 여성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글래의 안부를 묻습니다 다리 뜨는 사창에서 다리 뜨는 사창에서 첩은 한이 많습니다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이 여기서 화용이란 건 얼굴이 되겠어요 생각을 하니 임의 얼굴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그랬어 그러면 임에 대한 그리움이 주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봐 여기는 이거를 상사라고 해 뒤에 아마 3번 문제 펴보시면 거기 있는 그 3번 문제 다시 한 번 더 3번 문제 펴보시면 거기 있는 그 3번 문제 3번 문제 이 시의 주제는 상사와 인생무상이 추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보이죠 지금 그래서 상사란 건 뭐냐면 우리 상사란 말 많이 쓰지 뒤에다 병이란 말 붙이잖아 상사병 뭐 하는 거? 그렇지 그리워서 생기는 병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1년은 여기는 1년은 뒤에 사실은 이제 2년 3년 4년 쭉 나오는데 1년 2년 3년 4년 아니 3년까지 1년 2년 3년까지 계속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됐어?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면 상사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상사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상사가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상사는 우리 그리움이라고 기억하고 있자 그랬어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이 됩니다 자 2연 갑니다 약사몽원으로 행률적이면 자 약사몽원 만약 나의 꿈속에 자취가 있다면 문전송도가 반상사로구나 문 앞에 돌길이 반은 모래가 되었겠구나 그래 아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는데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 거야 하니까 똑같이 그리움이겠지 그래서 상사가 되겠습니다 상사가 옆에 한 뜻이 있으니까 굳이 쓰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 강산 불변 재봉춘이요 강산은 불변하고 봉춘 다시금 봄을 만났는데 자 봄을 만났어 춘의 동그라미 자 봄을 만났어 얘가 계절이 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임은 일거의 무소식이로 하나 저기서 읽으라는 건 뭐냐면 한 번 가다 걷자가 가다 걷자입니다 그래서 임은 한 번 가고 무소식이구나 그랬어 그러면 자 임에다가 세모 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봄과 임이 뭐 한다고 이렇게 그렇지 대비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오고 봄도 오는데 왜 님은 오지 않냐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거 서러워나 어이할까요 자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게 서럽대 그래서 나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지금 주제가 원래는 상사인데 슬그머니 슬그머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인생무상이 나오고 있죠 그죠 세상 사는 거 서럽다는 게 인생무상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뒤에 시의 주제가 뭐 한다고 인생무상으로 연결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인생 일장은 춘몽이 되고 우리가 알죠 은자 빼고 나면 일장 춘몽 기억나지 일장 춘몽 인생 일장은 춘몽이 되고 세상 공명은 꿈받기로구나 차마 진청코 세월 가는 거 서러워 나 어이할까요 그랬어 그럼 여기서 뭐 한다 인생무상이 된다 인생무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 자 그 다음 이어서 합니다 추야공산 다 젊은 날에 모란 황국이 다 피웠구나 그러면 여기서 추야공산이란 건 추야공산 할 때 여기는 이 주자는 뭐가 돼 그렇지 가을이 되는 거야 가을이 이 가을 다 젊은 날에 모란 황국이 다 피웠구나 자 모란과 황국은 다 피었대요 이게 모란꽃하고 국한대 사실 모란꽃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는 이 모란꽃은 생각해봐 언제 피는 거 여기서 생각해보면 모란꽃은 지금 이 가을에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피는 것이 아닌데 이게 모란이 피고 황국이 피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사이에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여기는 이 모란 황국은 인생무상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화자의 정서 인생무상이란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심화시켜주고 있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 자 그 다음 이어갑니다 모란 황국이 다 피었구나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거 덩달아 나 어이할까요 그랬어요 이것도 주제가 뭐야 인생무상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일락서산은 해떨어지고 자 일락서산과 해떨어진다는 서로 뭐한다고 같은 뜻이야 일락이란 말이 해가 떨어진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얘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이걸 우리가 잉여적 표현이라고 해 잉여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죠 월출동령 달이 솟아온다 그랬어 그러면 월출동령의 월출도 달 솟아온다고 뭐한다고 서로 같은 뜻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잉여적 표현이 되겠지 그치 잉여적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는 해에다가 내모치고 달에다 내모쳐볼까 그래서 얘를 빼볼게 자 여기는 이 해와 다른 뭘 의미하죠 그렇죠 하루가 지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고 있어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객관적 상금을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게 반복되는 구조인 거야 계속 화자의 심정을 부각시켜준다고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아연하연하 어이할까요 그랬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그래 인생무상 주제는 인생무상이야 자 그 다음 갑니다 친구가 봄파는 남이련마는 어이 그다지도 유정탄말이오 얘들아 유정하다는 게 뭐냐면 신경이 쓰이다 이런 뜻인가요 신경이 쓰이다 친구가 신경이 쓰인다고 보면은 반갑고 아니 보면은 그리워 아 어쩌단 말이오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면 얘는 상사라고 하긴 안되잖아 아이 친구야 친구 무슨 상사야 인생무상도 안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시계의 주제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보기에서 봤던 그 주제 인생무상이랄까 아니면 상사랄까 하는 주제에서는 뭐한다고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주제에서 벗어나 있는 거야 자 이게 포인트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면 주제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것이 개인 참작물이 아니라 집단 창작이다 보니까 집단 창작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꽂혔던 어떤 문제 본인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어떤 염두에 두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제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개변양류는 사사록이요 자 여기서 개변양류는 가볼게요 개변은 시내가가 되겠지 시내가 시내가의 양류는 여기서 양류란 것은 버드나무 여기서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시내가의 버드나무는 사사록이고 사사록은 가지가지마다 초록색이다 이런 뜻이야 초록색 예 글자가 못생겼네요 초록색 무릉도하는 무릉에 핀 자 무릉 무릉이란 곳이 있어 우리 무릉도원 무릉도원 할 때 그 무릉이야 그래서 무릉이라는 곳에 핀 복숭아꽃은 복숭아꽃은 점점 오기구나 점점이 붉은색이구나 점점이 점점이 붉은색 됐어? 그래서 지금 이거 뭐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여기다 집어넣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러니 그 뒤에 생각사사로 임의롭지 못하여 나 어이할까요? 그랬어요 여기서 임의롭지라는 것은 뭐냐면 임의롭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얘는 바꿔 얘기하면 자유롭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생각사사로 생각사사로 임의롭지 못하여 그러니까 생각사사로는 생각 뜻대로 자유롭지 못하여 자유롭지 못하여 나 어이할까요? 그랬어 그러면 세상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얘기네 그럼 자연의 모습이 이 시는 여기는 화자의 심정과 이게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여기는 이 연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게 8년이 될 텐데 여기는 이 연부터 그 뒤로 나오는 연 그 뒤로 하나 둘 셋 하는 연까지는 근심과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의 근심과 걱정이 무척이나 많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다음 난사로 난사로다 난사 중에 겸난사로다 이때 난사는 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고난 시련 같은 거 고난 시련 같은 거 글자가 오늘 막 번지네요 네 고난과 시련 같은 거 그래서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을 만나서 잘 살아볼까요? 그래서 그럼 좋은 시절의 동그라미 그럼 앞에 나왔던 여기는 이 난사하고 서로 대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좋은 시절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좋은 시절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면 좋은 시절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똑같아 같이 근심, 걱정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글씨가 이상하네요 근심, 걱정 이게 많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청포로 일상만리선 하니 자 푸른 옷을 입고 일상만리선은 만리를 가는 배에 오르니 동정여친은 여기서 동정여친이 한 건 동정호의 하늘이야 동정호의 하늘은 파시추구나 파시추구나 물결이 가을의 시작을 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려준다 다시 한 번 더 청포만리선 하니 동정여천이 동정호에 있는 동정호에 있는 하늘이 가을을 알려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은 다시 가을로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사사로, 마음 뜻대로 못하여 어이, 사드란 말이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러면 계속 뭐하고 있다고? 근심과 걱정이 업되고 있다는 거 알겠어? 근심과 걱정이 업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산천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느나 지금 뭐하고 있어? 자연과 인간을 대비했죠 그죠? 자연과 인간의 대비 자, 인간을 대비했어 자, 그러면서 세월 가는 거 서로 나 어이할까요? 그럼 다시 뭐가 돌아왔어? 그렇죠 인생 무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자기를 우지를 말아 울량이면 너 혼자 울 거지 자, 자기는 원래 뜻이 뭐냐면 소쩍새요, 소쩍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소쩍새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울지를 말래 울 거면 너 혼자 울지 그랬어 그러면 얘도 뭐한다고? 그래, 화자의 심정을 강조해주네 화자의 심정을 더욱더 부각시켜주겠네 됐죠? 그래서 울량이면 너 혼자 울 거지 여관 한등 잠드는 날까지 왜 깨운단 말이오 자, 여관 한등은 여관에 있는 차가운 불빛이야 여관에 있는 여관이 뭔지 알죠? 숙소 여관에 있는 차가운 불빛입니다 차가운 빛 불빛, 등빛 아니, 등불이라고 하자 등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관에 있는 차가운 등불을 잠드는 날까지 왜 깨운단 말이오 그래서 여기는 네 자기한테 뭐하고 있다고 원망하고 있죠 네가 나를 깨웠다고 그런데 이건 지금 보면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울고 있는 건 갑자기 밤에 이렇게 슬픈 거야 뭐가 슬픈 거 뭐 인생무상 때문에 슬플 수도 있고 아니면 상사, 오자는 임에 대해서 그리워서 슬플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화자의 비애와 슬픔이 드러납니다 비애와 슬픔이 드러나요 자,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 무심한 기차야 엄마, 고전의 시간대에 기차가 나왔네 이 작품의 시대상이 뭐인 걸 알려주는 거냐면 시대상이 개화기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개화기 자, 그러면서 갑니다 무심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아니다던 임 생각 절로 나누나 그럼 이거 뭐인가 이렇게 해서 그래, 이것도 상사야 상사 상사인데 자, 여기서 하나 다른 거 청춘 홍안을 여기서 청춘 홍안은 청춘 시절입니다 젊은 시절을 젊은 시절을 애연타 말고 여기서 애연이라는 건 슬프다는 얘기예요 슬프단 말고 마음대로 놀잔다 그랬어 그럼 마음대로 놀잔다 이것이 결국 앞에 놨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뭐 한다고? 그렇지 나름대로 해결책으로 제시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마음대로 놀자라는 것은 이런 거 슬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놀자는 것은 결국에 지금 이런 주어진 현실에서 이런 주어진 현실 속에서 화자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삶의 태도가 결국 놀이를 통해서 근심을 해소하기를 근심 해소의 방법이야 됐죠?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자명의 입상의 수심가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년대 자, 미년대 꼭 기억할 것 주제는 두 가지다 상사와 플러스 상사 임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인생 무상이라는 주제를 그리고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연마다 주제가 달라지니까 그 주제 달라진 부분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한자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읽고 해석하는 느낌 그런 느낌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수신과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